음원으로 음원으로 준비되게 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 돌아오라 아 그대 달려오라 지금 잠을 사실 한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옹롱합니다 그대 달려오라 아니 누가 왔으면 좋은지 니건 나중에 물어보고 예? 아 이게 노래가 긴 모양이죠? 네 좀 뭐 긴 편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따 끝곡으로 띄워드려야겠네 아 좋습니다 아 그대 달려오라 네네